전체 대지 면적 5500원 990평에 하이엔드 전원형 단독주택 35세대 규모로 각각의 세대는 대지 면적 약 130평에서 340평까지 건물 면적은 약 61평에서 77평까지 매우 다양한 평형별 타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 고급주택과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전문적으로 시행시공하는 대기업이 직접 분양에서부터 시행과 시공 등 모든 단계를 직접 담당하며 설계 부분은 유명 건축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됩니다. 공급되는 세대는 수분양자의 다양한 주거 패턴과 요구에 따라 인허가에 따른 기본 설계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구조 커스터마이징과 인테리어의 맞춤형 시공이 가능합니다. 입지 조건 경우 영동고속도로 양지IC에서 자동차로 약 10여분 거리 삼성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울 세종고속도로 원삼나들목 예정지 인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접근성과 함께 주변에 다수의 골프장과 리조트 대형 저수지가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급 하이엔드 프라이빗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는 단지 내 통합경비실을 운영하며 전원형 단독주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하수도와 같은 생활기반시설 역시 모두 완비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급 하이엔드 프라이빗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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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